제 합격의 첫 단계는 여자친구에게 이 도전에 대해 동의를 얻고 앞으로의 무심함과 불편에 대해 미리 사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이 공시에 대해서 마음을 먹을 때 그래서 이 마음을 먹을 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진짜 이제 좀 깊은 관계에서는 필요한 얘기고 그리고 그래 너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잘해주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미리 사과했다는 건 정말 그동안은 1순위가 그 이후로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시험 공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야 조교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친구는 일단 붙었죠 붙었으니까 합격자의 기도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붙었고 그 여자친구가 어떻게 됐느냐는 다음 이 시간에 자 그래서 이게 진짜 좀 마음에 와닿는 기도 아닌가 싶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남자친구 남편 아내 가족 그리고 친구들에게까지 공무원 수험 준비를 하는 동안 내가 잘 마음을 못 써준다고 죄책감까지 가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인생 내내 오래오래 같이 있어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동안 연락이 안 됐다고 해서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등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무원 준비 기간이요 약간 내 주변에 진정한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들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내 주변에서 나에게 되게 건강하고 좋은 영향을 못 미치면서 사실 귀만 빨아갈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싹 정리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디톡스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디톡스 뭔지 알죠? 독소 배출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이 공부에 전념하면서 인간관계 디톡스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